그리고 본 식장에 설치된 기추루를 사두면 방위를 선정하는 오방상으로 황룡, 도자, 황룡, 백포, 한국 등의 오방지기가 있죠. 사실은 이게 현실이 아니죠, 이게 진짜 오방지기가 있죠. 또한 부정된 사부의 시비지션을 그린 정축, 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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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혜동의 육정기나 역시 옥판 소금지의 오행사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훌륭스런 신수인 말 모양의 삼각기와 해프 모양의 백패기와 공을 그린 벽동지 등이 있으며 또 홍색 바탕에 청룡을 그린 한남대기와 칠색 바탕에 청룡을 그린 우점대기가 있습니다. 지금 본 식장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왕과 왕께서 친형 행운을 마치고 위에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리실 내빈여러분은 잠시만 자리에서 기다려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먼저 내빈여러분께 모두리 공중혼례의 꼴기를 창호라며 혼인을 진행한 당상진례와 당하진례와 내빈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상진례는 한학자이시며 성경관 전례위원이신 위창고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하진례는 유무영 문화계 지킴이 시위운동 단체의 민족권 수리내르기 시민연합의 두 년씩 당하진례가 되겠습니다. 자리실 내빈여러분께서는 인사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제 조나장으로 오간ее 이재부턴은 국군이 상기상을 부강시키고 부모님 축복된 흥리식을 더욱 더 의미이있게 진행하기 위하여 신랑과 신부의 호칭을 공중 관례대로 전화와 공전으로 각각 전우를 격상하여 하늘 풀려를 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자료신데 외빈 여름대전을 어르신대전을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전의 전통을 통해 주시기 바랍니다.